여기가 지난 정순 때 제가 쟀던 동네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공을 많이 다녔는데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기 또 많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까 하셨어 1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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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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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1번 고맙습니다 1번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 잘 부탁드립니다 1번 1번 감사합니다 있어요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1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1번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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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내가 먼저 가겠어 그러니까 원래 요렇게 걷는데 몸살나실까봐 겁나 아 상가다운 날 이제 쓰러지려고요 그때 병원에 가야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1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또 우리 아버님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반 고맙습니다 장기툰씨네 안녕하세요 약수 하이파이브 자 1번입니다 하이파이브 네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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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네 1번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아 그러세요 아유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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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라 luego not 그럼요 한번이 아니라 여러분 알 겁니다 나와 고맙습니다 응 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산에다 보셨잖아요 옛날 왕자 가려 날모레 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1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영원해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바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1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1번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네. 고맙습니다. 1번. 고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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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마스크 착 만드시는구나. 네. 고생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수기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잠깐 어디 갔어요? 은행에 갔어요. 그렇구나. 네. 잘 부탁드립니다. 1번 하시죠? 네. 하고 왔어요. 하고 하셨어요? 다 했어. 다 1번 하셨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명함 하나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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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스크 잘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현이 언니가 생겼습니다. 나 사무국 잘 알았어요. 네. 정님 언니. 엄마 얼마요? 경희 언니. 아 경희 언니. 지금 사무실 했어요. 지금. 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 내리니까 알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명함 드릴게요. 그래도 기념으로 하나. 기념으로 하나. 1반.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침에도 뵙네. 또 뵙네. 네. 왔습니다. 아침에도 뵙어요. 언니 왔어? 네. 지금 사무실 계세요. 한번 가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만나네. 네.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1반입니다. 고맙습니다. 생리 수고 많으세요.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1반 고맙습니다. 네. 이거 조금만 열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 자꾸 빨라져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막 달려가고 싶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냥 맨날 보시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네. 아이고. 아이고. 네. 오늘 네. 식사는 잘하셨어요? 네. 아이고. 네. 화이팅. 네. 1반. 1반. 1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들.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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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1번 복지관에서 아까 봤는데 또 왔죠 옛날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잘 찍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1번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받으셨어요 1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잔 마시겠습니다 저 분들 주머니에 지금 주셔요 되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현입니다 1번 부대교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하하하 아이고 우리 회장님 당연히 회장님 잘하셔 아이고 잘하셔 너무 잘하셔 맨날 잘하셔 회장님 네 투표 하셨어요 내 집 안 봤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 인증 보냈는데? 아 그래요? 저 염산 안 보내? 아 그거 보내면 안 돼요 너무 다 보셔서 1번? 감사합니다 다 보냈어 고맙습니다 선배께 했을걸?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선배께 했을걸? 아니 선배께 했을걸 고맙습니다 회장님 나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하도 안 오시길래 아니 왜 어쩌면 어떻게 우리 수소를 이렇게 안 오시나요? 맨날 오는데 올 때 못 뵀는구나 그렇군요 오늘 낮에도 왔었어요? 아 이상하다 그래서 이 동네를 버렸나 맨날 옵니다 맨날 옵니다 네 아이고 우리 할머니 저기서 차대 놓고 소리 지고 마이크 타길래 신고도 1번이나 하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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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여기가 뭐 올해 제일 잘 됐어요 아니 저 의원님 저기요 아 네 아 맞아 맞아 그게 해모하러 오신 분들 신고도 2번이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 봤으면 아실 만해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어떡하노?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 그러니까요 잘못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죠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구나 네 이거 또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전현입니다 일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현입니다 우리 집었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들이 많으시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막 날아다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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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어머님은 초인적인 기억에 어서 나와요. 그러니깐.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1번이에요. 돈이나 믿고 가. 아 그래요? 믿어도 돼요? 2번하고 5번.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짱. 그래도 기념으로 기념. 진짜 집에. 집에 있으세요? 작은 거에 있는 거에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너무 똑똑하시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옛날에 여기서 말해서 커피.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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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힘내십시오. 고민이신다고 전체 아닙니다. 네. 네. 전이 아닙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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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여기 명함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또 왔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안 봐야 되잖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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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어머니. 1번.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까 받았어. 아까 받았어. 받은 거 받았어. 너무 많이. 1번 외우셨죠? 네? 1번 외우셨죠? 아니. 정신이 없어. 금방 이제 먹어. 어. 이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딱. 여기. 이쁜 사람. 고맙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하세요. 네. 네.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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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번. 어머니 1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우리 어머니 챙기셔야지. 어머니 가지마.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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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찍은 거? 응. 어디냐. 빨리 손소리가 안 나온다. 아. 손소리가 또 안 나와. 새로 찍을까요? 잠깐 잠깐 잠깐. 어머니. 여기 있다. 여기. 아. 그러네. 이거 어디서 찍은 거지? 여기 사무실. 아. 여기 있어. 여기 맞아. 사진 찍을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게요. 너무 예쁘게 나오네요. 어머니야. 우리 같이 찍을까? 응. 가운데 옷이에요. 네네. 근데 역광으로 찍어서 너무 시커메게 나올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반대로 반대로 돌을 올려야 돼요. 네네. 우리 어머니 예쁘게 하고 있는 거 봐. 우리 어머니 예쁘게 하고. 잠깐만. 사진 잘 안 나올 텐데. 마스크 써가지고 사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마스크 벗어. 마스크 벗어. 네. 사진 찍을 땐 벗어요. 마스크 벗어. 마스크 벗어. 모자를 좀 위로 올려야 되겠다. 잠깐만요. 모자를 조금 더 위로 높으셔요. 오케이. 아이고. 이뻐신데요. 우리 아름다운. 네. 이렇게 데려가자. 그쪽 찾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저번에 한 번 찍었어. 어머니. 어머니 한 번 찍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잘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다 찍었어. 어머니. 아 그래요? 사전 또 외워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뭐 바뀌고 나와요?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들 열렬히 지지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철샤 싫어 뭐하는 놈에 한 개같은 고맙습니다 보고 싶어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맨날 옵니다 여기 사실은 나 이렇게 지금 은행 가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삼시자면 오시지 찍어주면 되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삼시아파트 이쪽 이쪽으로 갈까요? 네네 아이고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봤잖아요 아까 네 맨날 봐가지고 그냥 너무 자주 봐서 뜰 때까지는 떠야 돼 네네 내일 오후까지는 네 열심히 해야 돼 네네 그러니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네 그렇죠 열심히 뛰겠지요 그래야지 네 압도적으로 얘기해야 돼 네 네 내가 쟤네들 체크를 못하지 네 그렇죠 어머님 여기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조심 조심 안녕하세요 1번입니다 고맙습니다 1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현입니다 1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고생입니까? 고생이 많으시죠. 아이고 아닙니다. 힘내시고 1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뭔가 큰 일은 안 하시고 4년 동안 주민들에 대해서 감각도 못 끼쳤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쁜 의원님 보셨어요? 나는 천재라고 봐. 왜 이러냐면 의대에 나와서 사복권 자산산을 처음 봤어요. 그게 아주 큰 자랑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 번 되셔야지. 5등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1번입니다. 1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하세요 천천히 갈게요 이제 안녕하세요 전현입니다 1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현입니다 1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분위기가 좋죠 이거 진짜 지난번 정산 때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동네거든요 여기서 완전 잘 샀는데 이번에 이길 것 같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현입니다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 고생 많으시죠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1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ole하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네네 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Vis 네 반갑습니다 전현입니다 1번 전현 오빠 네 반갑습니다 1번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전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현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번입니다 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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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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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좀 어떠세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힘내세요 파이팅 네 명함 하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명함 하나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여기 사장님 올 필요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여기 동네가 좋아서. 빨리해. 네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여기 오실 필요 없다고. 분위기 좋다고. 그냥 집에 와서 씻어먹으세요. 여기 항상 계시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애들 안녕. 오늘 학교 다녀? 수사초. 반가워. 안녕. 아줌마 수사초에 많이 갔었다. 반가워. 안녕. 화이팅. 안녕. 반가워. 아빠가 뽑으신 사람이야? 뽑으실 거라고 했어?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 안녕. 아유 이쁘라. 아유 이쁘라. 화이팅. 화이팅. 다 이뻐. 다 이뻐. 네 이제 조심하세요.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네네네. 이제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터Что 수사초에 이쁘айн의 질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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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화의 시청자 분들과 함께 하고, 각남 Rachel하는 분위기 한번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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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앞으로 강남을 분위기 한번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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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터뷰를 하시는데 질문이 시카타파 시청자분들 상담이라고 하고 강남을 분위기 한 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이킹이나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네, 들고, 예, 예. 지금 한 친성명 넘게도 해야 되겠네요. 예, 네. 좋겠습니다. how 까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후보 전현희입니다 지금 강남을 지역의 수소동 지역에 선거운동을 했었는데요 이 지역이 지난 총선 때 제가 패배한 곳이라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걱정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주민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지역 민원도 많이 챙겼었는데요 지금 오늘 요즘 여기 몇 번 왔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주민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열심히 했다 우리 동네 자주 왔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분들께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마음이 정말 찡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주민들을 섬기면서 더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달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사타파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일녀서울 TV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최전선 강남입니다 그래서 선거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고 또 굉장히 분위기도 좀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 그런 게 피부에 느껴지는데 그렇지만 강남이라는 것이 정말 쉬운 곳은 아니라 정말 발로 뛰고 열심히 지역 일꾼으로서 주민들 한 분 한 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최전선 강남을 꼭 지켜내겠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을 지역이 개포, 수사 이런 세 곡 네 군데 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지인분들 있으면 꼭 응원 전화 주시고 전현이에게 힘을 보태줍시다 라고 한동안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천 명이 넘는다고 하니 한 분 한 분 전화해 주시면 천 명에 제 응원하실 수 있는 분을 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꼭 승리하겠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